네, 광역보수갤드리카페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포르카브나드 공작새의 머리 뒤쪽에 보니까 포르카브나드 블랙다이아몬드가 7.51캐럿이 실제 블랙다이아몬드입니다. 7.51캐럿이 있죠. 이거는 희귀 블랙다이아몬드죠.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알고 있고요. 자, 여기에 아주 흥미롭게 꽃길만 암만 보고하는 뽀공 포르카브나드 공작새죠. 크기는 좀 작아도 이쁘고 어디에다 그려놔도 멋있습니다. 당연한 유화 복합교재 재료이고요. 이것은 김윤희 화가님과 멋지게 콜라보한 작품입니다. 관심 있으시면 이것은 다시 위탁 경매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판매 들어온 거라서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10분의 가격으로 굉장히 크게 행사하고 있습니다.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. 광역보석결드리카페 먼저 선착순이죠. 가격이 흥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습니다. 진짜 멋있죠? 원래 다이아몬드 눈이 안 보지요. 아주 커팅이 이쁘게 잘 살아있는 겁니다. 이 다이아몬드 가격만 하더라도 지금 나중에 한 1억이 넘었겠죠. 7.5케로시니까요.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. 이상은 광역보석결드리카페입니다.